애는 내 고등학교 등창인 이민식이고, 애는 우리과 친구 양동규. 응? 너 버튼 없다고 고민했잖아. 이 자식. 그래, 그래도 좋은 시간 푸네? 야. 너는? 나? 어. 이중이가 자기과 선배 소개시켜줄게 됐어. 다들 카니발인지 오리발인지 가고 우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게 말이야. 그깟 카니발이 뭐가 재밌다고. 언니,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재밌게 놀자. 그러자, 입사야. 야,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 야, 내가 지난번에 남자들한테서 뺏은 야이씨 비디오이카다? 그거 빌려. 언니, 이럴 때 보면 언니랑 나랑은 진짜 너무 잘 맞는 거야. 언니, 우리 앞으로도 서로한테 배신 때리지 말고. 잘 지내. 언니, 약속. 언니, 약속. 보자. 입사실. 와주셨군요, 슈퍼맨. 그럼 편안해가셔야죠. 물론이죠. 뭐, 뭐, 뭐. 야. 가기는 어딜 하시네. 너 지금 나보고 배신 때리지 말자고 그러면서 약속까지 했잖아. 거기서 어딜 가.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요. 에이. 야. 여기 집에 와. 슈퍼맨. 슈퍼맨. 다가가다다다다다. 다가가다다다다. 같이 가요. 암울 스크릿. 암울 스크릿. 암비제도 속에 져. 암울 스크릿. 자, 줄 깨는 얘기 있습니다, 줄 깨는 얘기입니다. 동문아, 괜찮냐? 자, 준비! 시작!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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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누구야? 너는 왜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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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 안녕하세요. 저 자랑하고 말해. 안녕하세요. 야 양동근, 너 눈치 왜 이래? 미쳤어? 애들이 그 정도 했으면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모르는 척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뭘 모른 척해? 내가 너 좋아하잖아. 뭐? 너 좋아한다고. 그래,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곤란하겠지? 공원에 가 있을게, 뭐. 기다릴게. 기다릴게. 오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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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